더블당이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피가 낭자합니다.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돈 봉투도 돌리고 이런 이유가 다 여러분들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것이 지금은 공청권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현 이재명 당대표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것이 공청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합리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절대충성 그동안 보유원 충성 또 앞으로 보이게 될 충성 여기에 따른 전리품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블당의 숙청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진행이 될 건데 중앙일보의 박화벽께서 박용석 화벽께서 만평을 참 여러분들 잘 그렸네요.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를 잘 잡은 겁니다. 큰 배가 있고 더블당 혹은 민주당 호우라는 그런 배가 있고 그 여러분들 배 후부의 비명계가 여러분들 숙청을 당해 가지고 피가 낭자한 겁니다.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 상황인 거죠. 완전히 더블당은 제가 더블당이라 부른 것은 더블당 내에 여러분들 민주가 없기 때문에 더블당이라 부르는 겁니다. 이제 다 치는 거죠.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하고 달리 지금 더블당은 이재명 여러분들 일당 체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파문이 어마어마하게 클 걸로 봅니다. 다 숙정을 시키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 참 중앙일보의 대표적인 그런 화벽인 박용석 화벽의 아주 핵심을 너무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 이렇게 사로잡은 겁니다. 오늘 중앙일보의 톱뉴스는 이제 호남에서도 총선 친명리스트가 여러분들 돌고 있다.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다 여러분들 숙청하겠죠.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톱뉴스입니다. 지금 비명탈락자 경선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제 반박이 친명계도 많이 탈락하는데 너희들이 먹을 몫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당권이라는 것이라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. 호남 정치계 여러분 돌아다니는 이렇게 여러분들 소위 친명계 계보입니다. 여기 보면 김의겸 씨도 있고 또 검찰이 있었던 양부남 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직계 운동권 출신 강의원도 있고 또 운동권 출신 이석경도 있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. 그건 뭐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겠죠. 더불어민주당 호남 친명 출말자 추천 명단 이번에 아마 볼만할 겁니다. 어마어마하게 이런 숙청을 시키겠죠. 뭐 안면 몰싸우 여러분들 제가 알 겁니다. 물론 모든 총선전에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분들 피비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런 암투가 있지만 이번에 민주당 더불당 상황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계보가 만들어지는 친명계가 여러분들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그 친명계를 여러분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.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친명계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지 않습니까. 그 사람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면 더불당 내부에 일어나는 권력 암투가 대한민국 전체로 이제 전의돼 나가겠죠. 그렇게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냥 피비리내내가 나겠죠. 윤 대통령 살아 못 남습니다. 누구도 여러분들 사나 남을 수가 없는 거죠. 감방을 쳐넣겠죠.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. 과거의 민주당은 아닌 거죠. 지금 더불당. 이 개파관 공천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당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당권이 여러분들 교체가 돼 가지고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이 부활하는데 송영길 전 당대표가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거죠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. 아니 자기 지역구까지 내주는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냐 그럼 바보 천치가 아닌 거죠. 자기 지역구를 내줄 때는 세상에 반대급부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.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.